짝짝짝짝짝짝짝짝짝 네 안녕하세요 MCND의 맏형 리더 작사 작곡 랩을 감상하고 있는 캐슬제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MCND의 랩 포지션을 맡고 있는 빅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MCND의 막내왕 그리고 이제 랩을 맡고 있는 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ND의 보컬을 맡고 있는 MCND 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MCND의 노래를 맡고 있는 임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멤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5명의 개성 강한 멤버들이 모여서 우리 MCND라는 그룹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팀명이 굉장히 중요한데 MCND 뜻이 무엇인지 우리 리더가 대답해 주시죠 네 저희 MCND의 뜻은요 뮤직 크리에이티뉴 드림의 약자로 음악으로 새로운 꿈을 만든다는 포부를 담고 있는 임재랑입니다 네 역시 외운대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민재군 네 저와 휘준이가 더 팬이라는 SBS 더 팬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었는데요 방송을 하면서 새로운 무대들도 보여드릴 수 있었고 또 많은 좋은 데도 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더 팬에서 많은 극찬을 받았죠 자 오른쪽도 감사합니다 역시 다양한 포즈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포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면을 받으시고요 자 다양한 포즈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왼쪽 오른쪽 한 번씩 봐주시면 됩니다 자 준비된 포즈 멋지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짝 오우 이 방법도 좋습니다 폴짝 춤에 이어서 짝짝궁 춤까지 어떤 점이 지적이 있음으로 진행될지吗 사실은 스포롬의 스포롬의 시점을 지적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